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자! 자! 오! 아니 잠깐만! 설마에 시프트 누를까? 시프트 안 누르는 게 나을걸? F1 누르고 두려워 보고 이거 안 와요? 제발! 긴장돼! 렉때문에 불안한데? 렉때문에 너무 불안한데? 헷갈리지마! 자 여러분 이대로 현재 Y좌표 180에서 늘어나고 있는데 1000 가야 돼요! 1000! 1번! 솔직히 아니 진짜로 이게 금 가보셔도 괜찮은 이유가 뭐냐면 어차피 엔더 선에 가서 엔더 선 쪽에 엔더 유적에서 가가지고 건네개만 훔쳐서 올 거라서 상관이 없어요 좋은 가빠가 아니어도 돼요 잠깐 놀고 오는 수준이라 잠시만 잠시만 왜이러지? 가보셔서 깨졌거든? 오 야 진짜 잠깐만 잠깐만 진짜로? 진짜로? 근데 위에가 왜 막혔지? 잠깐만 그 잠깐만 양띵 찬스였나? 들어봐 영자님들 중에 계신 분 계시나요? 네 혹시 그 양띵법이라고 한 번은 살아나는 기회가 있다고 들었는데 있나요? 최초로 죽으신 건가요? 최초로 죽지는 않았는데 한 번도 안 썼어요 그럼 안 될 것 같은데 안 된대요 님들 최초 1회만 적용이 돼가지고 알겠습니다 이 지용 불러오는 중이 와 아니 이거 피를 봤는데 피를 봤는데 안 됐어 야 이거 왜 잘못이냐? 우와 오랜만이다 몇 년 만이냐? 2년 만인가? 아 나이스 아하 긴장됐네 어우 어떻게 하나밖에 안 박혀있어가지고 자 딴 딴 딴 옥 딴 딴 딴 딴 딴 딴 딴 아 이 양반 진짜 레전드님 야 나 이런 실수 처음 해 말도 안 되는 실수인데 이거 진짜로 딴 딴 딴 딴 딴 딴 어디로 갔지? 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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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먹은 거 아니야? 안 먹었네? 아 잠깐만 나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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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 긴장 탔는데 지금 나 진짜 뭐야 이거 나 이렇게 시간 시간 끌는 사람 아니야 안 깨졌을 걸? 진짜로 아 나 진짜 이런 걸로 시간 야 이런 걸로 시간 끌 거였으면 앞에서 안 끌었어 앞 이런 걸로 시간 끌 거였으면 앞에서 일곱 시간 안 끌었어 어? 하 앞에서 일곱 시간 시간 끌고 여기서 또 끊는다고? 야 이거는 방송 초보지 이건 여기서 끌고 또 끌으면 방송 초보야 나 그 방송 몇 년 했지? 나 방송 6년인가 7년 했어 으으으 긴장돼 왜 그래 다 들려? 뭐야 다 들렸어? 어 다 들리나 보네 멀티로 안 해봐서 몰랐어 차원 여는 소리 위도 잡는 소리 용 잡는 소리 꽉입니다 특급 월드 전체 울려요 아 그래요? 먼저 피스톤 슬라임 끈끈이 오케이 자 자 어 바브라스 이거 진짜 만약에 상황을 얘기하고 갈게 혹시 내가 그걸 깔 복서를 까는 건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들어가자마자 용이 날 쳤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야 일단 안쪽 완전 안전하단 얘기죠 안쪽 어차피 저 용한테 안 죽어요 갑바 겁나 좋잖아요 갑바 좋게 입고 왔기 때문에 용한테 절대 안 죽어요 죄송한데 그 좀 춥나요 요즘? 요즘 날씨가 좀 춥나요? 왜 이렇게 달리지? 나 진짜 나 진짜 몸이 너무 썩는데 진짜 구라가 아니라? 요즘 좀 추운 게 맞죠? 왜 이렇게 긴장하지? 아니 이거를 내가 처음에 부른 건 아니고 해본 건데 왜 이렇게 긴장하지? 나 해본 건데 이거? 왜 안 가지? 몰라 처음부터 제로 저.. 저마서순? 저마서순? 자 자 오! 아니야 제로 남았어 미치 올 건 빨리 오던가 안 오는 줄 알고 자 자 자 잘하고 있어 되게 잘하고 있어 저 집중 저 집중 아니요 잠깐만 잠깐만 제발 시프트 누를까? 이거 시프트 안 누르는 게 나을걸? F1 누르고 들여보고 이거 안와요? 제발 긴장돼 렉때면 불안한데? 렉때면 너무 불안한데? 맥 걸리지마 여러분 이대로 현재 Y좌표 180에서 늘어나고 있는데 1000 가야돼요 1000 나 진짜 너무 긴장됐잖아 오 나 진짜 이제야 좀 편하게 이야기하는데 나 지금 서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믿기지 않게 지금 저 서있어요 안앉아있어요 나 이제 좀 앉을게 서있을까? 원래 자동으로 멈추는 장차 나 이제 좀 앉을게 앞에 섬있나봐 오케이 자 먼저 내리겠습니다 원래는 얘가 알아서 저 앞에 가면 멈추게 돼있어요 자 일단 도착 멈추는 것까지 보여드릴게요 원래는 원래는 그냥 그러니까 잠수를 타도 돼 원래는 켜놓고 나 진짜 어디 갔다도 된다니까? 원래는 이렇게 멈춰요 이게 정상입니다 뭐라고? 드래곤 잡은 줄 안다고? 뭔 소리야 또 나 지금 이거 하고 있어서 채팅 못 봤어 마크 채팅? 어 드래곤 어케잡아 꾸리 건넬기인가 뭔가 아니에요? 왜? 아 나 이거 떴구나 아 이거 떠가지고 용은 남겨두었습니다 살린 것도 아닌 그냥 살아있는 용입니다 천용이에요 들면 불가능은 없다 업적 완료 끝났다 하나만 챙기겠습니다 건넬기로 날아서 여기 섬은 털지 않겠습니다 건너기를 털었거든요 털지 않고요 그래서 어 하필이면 없는 곳이네 아 있는 곳이다 나이스 그러면 게임 끝났지 필요 없는 템 좀 뺄게요 이제 잠깐만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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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컨트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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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쑥쑥쑥 해주고 슬슬 떨어질 거거든요 타이밍상 3,2,1.9 오케이 하고 넣어놉니다 그리고 빠이 죽여라 재밌었다 오랜만이었다 이런 긴장감 마크하면서 춘향이님 집터 어딨지? 안녕하세요 아 여깄다 아 여깄다 건네에게 용 안 잡고 가져오기 거의 진짜 근데 막 의수한 거 아닌데 시간 끌려가지고 한 장 찍어봐 아니 왜 왜 이렇게 찍는 건데 아니 얘가 뭐야 얘가 뭐야 오 오 마지막 맘에 듭니다 아 네 왜 이렇게 찍어봐 제가 먹었는데 아 아 구멍 흑 뭐 아 아 여러분 감사합니다.